민호 바비 전화를 안 받네요 안 받아 너무 일찍 했어요 자고 있었어요 집에서 촬영하니까 굉장히 좋네요 약간 민망하기도 한데 꼴 같은 느낌 가끔 혼자 있을 때 뭔가 놀고 싶은데 친구들 전화 안 받고 가자 오늘은 놀아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지 친구들 다 불러라 너 아는 애 그리고 나 아는 애 빨리 전화하자 모두 모여서 오늘은 망란의 밤을 만들자 약간 이런 메시지의 공유입니다 더 추울 것 같은데 어우 너무 덥네 세트장이 아닌 진짜 클럽을 빌려서 신나게 놀아보자 현장감을 현장감을 체다 많이 담는 게 저희 목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촬영이 좀 생소하긴 하지만 굉장히 낯설지 않은 약간 그런 재밌는 촬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진짜 리얼이었죠 야 웃어 야 야 야 야 야 그리고 즐기고 있으래 네 소리 안 들려 정말 그냥 거기서 이태원 그 길거리에서 뭐 여가생활 보내시는 일반인들 가운데 그냥 저희가 게릴라로 뛰어들어서 공연으로 업 시키고 이게 공연이 사실 처음이니까 뭐 좀 긴장도 되고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같이 좀 촬영에 임해 주셔서 감사했고 정말 새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빨리 전화해 M.O.B.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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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 감사합니다 강리 전화해 tonight